아니 저기 우회장님 이게 이스라엘 때문에 막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 아냐 상당히 복잡했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셨을 거 아냐 저는 그 자담 이왕하고 오이를 뭐 이때까지 한 90% 이상 계속해서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뭔가 이게 미생물이 막 공간에 퍼지면서 그냥 아니 사모님 여기 이스라엘하고 꽉 찼을 때 기분이 어땠어? 기분이 나빴고 언니들한테도 육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야단을 맞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대통령 상까지 받았으니까 하하하하하 이 olac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